안녕! 안녕하세요 인간 친구들입니다. 오늘은 상반찬의 얘기가 될께요. 알죠? 오늘의 일기차례는 이거 빗 어두우서 좀 더 크게 해줄께요 빗 어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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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음 고음 웃기네요 맨날보다 얘가 거의 나와요 이 사람이 얘 얘기랑 근데 엄마는 왜 안나오지 고민 다음 페이지 신 BBC 암 암 암 암 They believed that Jesus could heal him, so they carried him to the house on a map. Oh no. 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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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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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m. Hm? OK? Hm?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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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신기하네요 아들! 하 plupart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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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이거 아픈 사람 싫어한다 다리가 다 들어서 못 걷나봐요 다음 페이지 여기 밑에 예수님이 있대요 예수님은 교칠 수 있다고 얘를 밑으로 내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벽을 부신 중 왜 벽을 부실 수 있자면 옛날에는 벽이 모래로 돼 있어서 부실 수 있었죠 힘들겠다 엄청나게 빠르게 근데 왜 구멍이 점점 커지지 않지 야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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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나게 자는데? 엄청나게 잘해요 덤블링 이것도 뒤로 하는거 도블링 저희 마지막으로는 겟놀에 왔다고 했죠 엄청나게 아프겠다 담배기 오 잘하는데 이럴수기 맨듬이는 나오면 다 진짜 그리지 않아요? 진짜 꽤 뜨는데 겟러위로 안 보여서 깜빡이 아프다 아프다 오요. 오 좋은 직원. 오시 DAVID 성. 오시 DAVID 성. 오시 DAVID 성. 오시 DAVID 성. 오케이 오시 DAVID 성. 아골ン. 아골이 기름을 놀고야죠. 에너지 기름을 놀고야죠. 이제 여러번 위해 내일이 잡히기죠. 이쪽이 세계네. 신기하구만. 신기한데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세계네. 여기 있는 우리. 어? 너무 빌. 다녀와. 후예.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요. 음? 오.. 역시나 여인님.. 여인님 능력이 많은 asphalt이 터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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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sus has the power to forgive sins. True or false? Yes. 오, 오, 예. 네, 우리는 성립증이 유반데 어땠어요? 바이바이.